김종배 시선집중 차별과 외모 미화 등의 혐오 개그가 반복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개그맨들은 지상파의 규제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고요. 당장의 올해 안에 개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육견협회를 중심으로 반발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2부에서는 개식용 금지를 둘러싼 쟁점들을 짚어보겠습니다. 11월 25일 토요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시선집중은 촌철님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문자메시지 샵 8001번,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라이브로도 시선집중과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믿고 듣는 진품시사 김종배의 시선집중. 아침을 깨우는 이슈들 같이 들으실래요? 사람 냄새 나는 우리들의 이야기. 토닥토담. 네, 토닥토담 세 분과 함께합니다. 문화심리학자 한민 작가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장유민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MC 장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주제와 관련된 오디오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없어져서 좀 아쉬웠었는데 다시 부활한다고 해가지고 그냥 이제 또 다시 저희 국민들의 웃음을 책임져 주실 거니까.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돌아오는 거의 3년 만에 들어오는 개그콘. 첫 방송에 와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하고. 지난 12일 시즌2로 새롭게 출발한 개그콘서트가 방송 재개 2주 만에 시청률 하락으로 위기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세상이 변했는데 공영방송 TV 요즘 누가 봐. 하지 말란 게 너무 많잖아. 인터넷 방송 이런 게 훨씬 재밌지 이건 뭐 제약이 없잖아. 개인 방송 위주의 사람들이 많이 시청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보는 사람들의 수준도 조금 올라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만큼의 수위를 저희가 이제 공영방송. 뭐 이제 하면서도 굉장히 또 많은 벽에 부딪히는 거죠. 또 젠더 이슈도 있고 그런 어떤 감수성에 관한 이야기들도 있고. 개그맨들은 입을 모아 위기의 이유를 지상파 규제 때문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한편에선 논란이 됐던 비화 개그를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 개콘의 기조가 문제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M장의 맹활약이 기대됩니다. 가장 어려운 위치이기도 한데요. 그런가요? 객관적 얘기하기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무튼 세 분은 보셨어요? 네 조금씩 찾아봤습니다. 일화는 특히. 감상평을 좀 해주신다면. 저는 사실 너무 기대했어요. 예전에 회사 다닐 때 개그 콘서트 마지막 그 음악 있잖아요. 밴드가 연주하는. 그걸 들으면 그 마음이 이렇게 어두워졌던. 왜냐하면 너무 재밌는 걸 본 이후에 내 월요일 출근이라니. 거의. 조금 전에 어두워진다고 해서 말실수 하시는구나. 그런 뜻으로. 전국민 주말 마감송이었죠. 진짜 그게 너무 제 인생에 각인되어 있어가지고요. 정말 응원하는 마음으로 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엄청 재밌다라는 느낌을 받진 못했는데. 저희 남편이 특히 그 개그맨 박성호 씨가 나오는 코너에서 너무 빵빵 이렇게 웃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제가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아이와 좀 몇몇 클립을 다시 보는데. 저는 이렇게 묻어나게 보는데. 저희 아이가 또 자지러지게 웃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세대를 초월해서 또 웃음 포인트가 다를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했습니다. 그럼 성공한 거 아니니까. 합리사건님 어떻게 보면. 저도 저는 이제 보기 전에. 저도 한 3년쯤 전에 직업을 잃었던 사람 입장에서. 그 시간 동안 이분들이 참 얼마나 절치부심하며. 마음 조려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셨을까. 그런 마음으로 좀 봤습니다. 제 느낌은 좀 과거에 성공했던 컨셉이나. 과거에 좀 터뜨렸던 코드 위주로. 힘이 좀 많이 들어가서 준비를 하신 게 아닌가. 너무 과감호법이다? 네.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청자들이 보시기에는 조금 올드하다는 느낌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M장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 뜻깊게 봤고요. 일털을 잃었던 개그맨들이 사실 돌아갈 수 있는 직장이 생긴 거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내용적인 측면을 본다면 사실 좀 아쉽긴 했죠. 더 재밌었으면 좋았을 텐데. 더 반응이 뜨거웠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운 부분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고요. 하지만 아직은 좀 영점 조절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대중들이 원하는 니즈를 찾아가는 데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제작진도 그렇고 개그맨들도 그렇고. 그래서 좀 기다려주셨으면 좋겠다. 좀 더 재밌어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기대는 있는데. 사실 요즘 방송과 상황이 그렇게 잘 기다려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걱정되기도 합니다. 참고로 우리 M장은 SBS 공채 출신 개그맨입니다. 대단하신 거예요 진짜. 경쟁률이 몇 대 몇이었어요? 그때 300명 정도. 300명 이상. 그러니까 서류에서 떨어지고 걸러진 게 300명이었고. 저희 동기가 한 20명 정도 되니까 10대 1이 좀 넘었겠죠 아마. 15대 1이요. 그런데 서류까지 하면 더 훨씬 넘어요. 대단한 분이에요. 대기업 출신. 그런데 이것도 다른 시험이랑 비슷하게 최종까지 가면 늘 남는 사람들이 남아있습니다. 그 사람들 사이에서의 경쟁이에요 사실. 경쟁률을 높여주러 오시는 분들이 좀 계시긴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멘트는 동업자 멘트라는 거예요. 그렇군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음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약간 문제가 되고 있다는 이른바 혐오 개그는 뭐예요? 보통 1차원적인 개그라고 하죠. 외모를 비교해서 외모에서 차이에 의한 의숨을 유발한다거나 아니면 약간은 차별적 느낌이 좀 들어가 있는 요즘 감수성에 좀 어울리지 않는 차별적 개그가 좀 들어가 있다든가 이런 것들이 아직 좀 남아있다라는 비판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과거 이전 개콘도 그런 논란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직 모습이 남아있다. 예전의 모습을 답습하고 있다라는 비판이 좀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카테고리가 두 개가 생겨버린 건데 앞서 얘기했지만 어떤 지상파의 규제, 그에 따라서 수의 조절의 어려움을 이야기를 했는데 혐오성 내용은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규제를 뚫었다라는 얘기가 되니까 그거는 다른 결의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네요. 제가 봤던 그 코너는 정말 과거에도 좀 문제제기가 있었던 그런 구도 있지 않습니까? 이른바 못생기고 뚱뚱한 여성이 소개팅에 나왔는데 남성이 아주 그 실망감을 대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좀 주책을 부리는 그런 컨셉? 그런데 그 역할을 하는 여성 개그맨이 그렇게 또 못생기거나 그러시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런 컨셉에서 남자가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입이 닿는 게임을 막 강요한다고 할지 남자가 잠깐 나갔다 오는데 너무 속상해서 줄담배 피러 갔다고 했다고 할지 그게 큰 웃음을 주지는 않아서 이런 구도에서는 최소한 탈피해야 더 많은 시청자분들이 보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한번 제가 질문을 이렇게 받고 개그 프로그램이 개도수적 성격을 띠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현실을 비틀고 풍자하는 부분이 오히려 주된 기능이라고 한다면 현실에 있는 요소를 끌어와서 하는 것 자체를 뭐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본질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그게 좀 이중잣대가 있는 것 같아요. 대중들에게도. 좀 자유로운 콘텐츠, 플랫폼에서의 콘텐츠를 소비할 때는 그걸 소비하는 대중들도 좀 넓은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사실 요즘 유행하는 SNL이나 아니면 유튜브에서 나오고 있는 코미디 콘텐츠들을 볼 때는 여기가 좀 자유로운 공간이라는 걸 보는 사람들도 소비자들도 인식하기 때문에 좀 넓은 마음으로 보는데 개그 콘서트는 지상파에서 방송되는 코미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보는 분들도 조금은 타이트하게 바라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데서 소지를 쓰일 수 있는 것도 여기서 쓰이면 일단 먼저 시청자들이 불편하게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꼭 개그 프로그램만 아니라 드라마나 이런 데에서 막 욕을 한다. 예를 들어서 특히나 어떤 인격 무독성 욕을 한다. 그런데 어떻게 지상파 방송에서 저런 걸 그냥 틀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종종. 그런데 저는 그럴 때마다 느끼는 게 아니 이게 옳다고 지금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현실 묘사 아니냐. 그러면 묘사되는 현실 속에 실제로 그런 게 있다면 일단 묘사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성립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그런데 윤리적 도덕적 잣대를 가지고 왜 지상파 방송에서 이런 걸 묘사해서 틀어줄 수 있느냐라고 욕하는 게 성립 가능한 지적이냐 저는 이게 일단 궁금한 거죠. 저는 좀 맞지 않. 모순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코미디라는 게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장르가 있지만 풍자는 현실을 기반으로 하고 그 현실을 뒤티는 데서 나오는 웃음을 유발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현실을 담을 수 없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존에 갖고 있는 선입견 같은 것들이 현실일 수 있는데 그걸 다루는 것만으로도 의도는 파악하지 않은 채 다루는 것만으로도 비판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굉장히 제약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외모 비하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주장하는 거와 일단 그것이 현실에서 나타나는 모습을 먼저 보여주고 다른 메시지를 담는 건 차원이 다른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한두름으로 묶어서 욕해버리면 그건 좀 곤란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솔직히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죠. 그럼 이건 그렇다고 치고 중요한 것은 지상파의 과도한 규제 때문에 내용의 제약이 있다. 이 얘기로 한번 이건 제가 볼 때 개그 프로로만 한 장이 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실 이 얘기로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저도 유튜브에서 보면 과거 개콘의 스타분들이 나와서 유튜브 채널 개설한 거 여러 개 있더라고요. 보면 저분들이 개콘할 때 얼마나 감질났을까라는 생각이 종종 들어요. 왜 그러냐면 유튜브에서는 수위는 이분들이 과거 개콘에서 했던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란 말이에요. 그럼 지상파의 과도한 규제라고 하는 것들이 맞는 건가. 그래서 저렇게 어떤 수위 제한이 없는 상태에서 지상파 개그가 과연 경쟁력이 있을까. 이건 너무나 상식적으로 따라붙는 물음표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개그맨들 사이에서 항상 회자되는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거든요. 예전에 한 개그맨이 했던 캐릭터의 대사 중에 무슨 무슨 오리를 맨손으로 때려잡고 이게 있었어요. 되게 좋아했어요. 육봉달이라는 캐릭터가 있었는데 거기서 18번 마을버스에서 뛰어내리고 이런 캐릭터 설명을 자기가 쫙 장황하게 하는 대사 중에 천둥오리를 맨손으로 때려잡고가 있었는데 제작진들이 표정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왜요? 천연기념물이다? 천연기념물인데 맨손으로 때려잡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보호종인데 맨손으로 때려잡으면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바꾼 게 북경오리였거든요. 그래서 북경오리도 맨손으로 때려잡고 바뀌었어요. 북경오리는 맨손으로 먹었고. 먹는 거 많이 먹기도 하니까 맨손으로 때려잡어도 크게 문제가 없겠다라고. 베이징 덕은 먹는 건데. 이게 말 맛이라는 게 처음에 창작자가 의도하고 만든 이유가 있거든요. 그때 저한테 탐관오리로 바꿨어야지. 그런데 그렇게 캐릭터 자체가 사회적으로 큰일을 하겠다는 의도를 갖고서 만든 캐릭터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럼 또 의미과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았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많이 회자가 되는데 일단 제작진 선에서 사전 검열이 많이 돼요. 그런데 유튜브에서는 창작자인 개그맨들이 자기 생각을 그대로 컨텐츠에 담아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필터링되는 단계가 줄어드는데 일단은 지상파는 지상파라는 한계 때문에 심의 검열도 있지만 그 전에 이제 조심 사실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가 되면 그거에 책임져야 되는 건 제작진들이니까 제작진들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되죠. 야 그건 이래서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저래서 문제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러면서 이제 손대기 시작하면 배가 산으로 가서 코너가 이상해지고 재미없어지기도 하고 사실 개그맨들은 그걸 가장 많이 좀 힘들어합니다. 그럼 M장은 지금부터 잠깐 가만히 계시고 두 분께 여쭤보니까 유튜브에서 그러니까 아주 수위 높은 19금 정도가 아니라 24금 이렇게 되는 어떤 그런 컨텐츠를 보셨을 거 아닙니까? 봤죠. 감상평을 한 말씀 한번 해 주신다면 재밌죠 일단. 왜 이렇게 주저하세요? 아니 어떤 걸 봤다고 말씀드려야 할지 약간 검열을 살짝 했습니다. 일단 재미있고요. 그런데 이제 저는 그 수위보다는 규제에 관련해서 이제 좀 다른 포인트에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게 그 이제 다룰 수 있는 수위 예를 들어서 성인이라든가 이제 폭력성이라든가 이런 쪽에서의 접근이 아니라 저는 이제 그 공감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제 옛날 개콘이라든가 이제 과거 개그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코너들 중에는 그런 캐릭터성이라든가 이런 일차원적 개그로 인기를 끈 것도 있지만 굉장히 그 일상생활의 포인트라든가 아니면 우리의 어떤 모습을 정말 재밌게 잡아내서 이거를 소재화해서 인기를 끌었던 포인트도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주로 보는 그 개그 프로들은 이제 일상적인 것들입니다. 주로. 그래서 이제 일상적인 것에서 어떻게 이런 걸 잡아내가지고 개그화를 했지 뭐 이런 느낌이 드는 것도 상당히 많은데 그래서 이제 그런 공감 포인트적인 측면에서 약간 이번 이제 개콘 1, 2회밖에 방송을 안 했지만 약간 좀 잘못 잡고 계신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일단 수위에 있어서는 이른바 유튜브 채널이나 그런 데서 운영되는 개그 채널과는 다를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많이 제약을 받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그 콘서트에서 더 눈에 띄는 개그맨이요. 신윤승 개그맨. 좀 저도 처음 보는 개그맨 분이었는데 오히려 이걸 비틀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상파에서는 이른바 새우 과자도 제대로 언급하면 안 된다. 그거 징계받는다. 그래서 새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특정 상표 노출이다. 그거를 되게 자연스럽게 웃음 포인트로 유발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오히려 개그 소재로 활용되기도 하는구나. 이런 좀 신선함을 준 부분도 있어서 영역을 넓히기 위해 마련이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한켠으로는 제가 아는 분이 나와서 되게 반가웠는데 이상민 크리에이터라고 해서 이런 여러 시사 프로그램에서 정말 발군의 실력으로 정치인 성대모사라거든요. 그런데 정치인 성대모사를 최소한 그 봉숭아학당에서는 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표현의 폭이 그 정도는 좀 넓어지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의 KBS의 환경이 그걸 담아낼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좀 아쉽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질적인 점을 좀 간과하고 있는 게 있다고 보는 게요. 지상파는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전국민이 보는 방송이다. 그런데 그러면 지상파를 보는 방송의 구현이 뭐냐. TV 수상기다. TV 수상기는 집에 한가운데 거실에 걸려있는 가족 공용의 기기다. 따라서 남녀노소 평균에 맞춰야 되고 거기서 일탈적 요소가 들어가면 안 된다. 저는 이 등식이 바탕에 깔려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얘기 있는 거예요. 지금 어느 집이 거실에 오손도손 모여 앉아서 벽면에 하나 걸려있는 TV 수상기에 나오는 콘텐츠를 나란히 보고 있는 국가대양전이란 모르겠는데 지금이 그런 시대냐. 다시 말해서 모바일 시대인데 일단 가장 기본 설정값이 제가 볼 때는 너무 구시대적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저는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제이비 말을 듣다가 왜 계속 웃음이 났냐면 정말 거실에서 저희는 아직도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테레비를 보거든요. 그래서 내가 대단히 뒤처져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이들이 어릴 때는 가능해서 저희도 애들하고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너무 비현실적인 얘기를 한 거군요. 자녀분이 너무 크셨어요. 가정의 모습이 다 각기 다르죠. 조금씩 다르죠. 그런데 제 동생의 가정을 보면 아이가 두 돌 정도 되는 아이가 있는데 TV는 보통 핸드폰의 영상을 대신 크게 확대해주는 역할로 오히려 많이 활용되더라고요. 요즘은 그렇죠. 유튜브가 바로 되는 TV 수상기 선호하고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옛날에 과거에는 국민이라고는 형용사가 붙었잖아요. 국민 드라마, 국민 여동생. 이런 것들이 시청률 40, 50, 60% 찍을 때 이야기인데 지금 국민 시대는 지나갔다가 다들 이런 얘기하잖아요. 저도 지금 이 방송을 지상파 라디오를 통해서 하고 있지만 지상파의 보편성이라는 게 이미 끝나버린 시대 아니냐.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또 역도 성립이 되죠. 오히려 그럴수록 지상파의 고유한 역할은 강조돼야 될 필요가 있다. 지켜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역도 사실은 성립이 되는 부분이 있긴 해요. 그런데 대중의 기준이 변화하면 거기에 따라서 변화하면서 그 안에서 지상파의 역할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전의 기준으로 그대로 간다 그러면 괴리감만 커질 수 있겠죠. 그런데 비현실적인 규제는 좀 아니, 특히 보수정보들에선 규제협파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 결과를 하면 이거, 이거, 이거 꼭 다 읽어야 된다. 하니까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이게 예를 들어서 정말로 내용의 어떤 저거를 공정하게 전달해 들어가는데 꼭 필수적인 규제이냐. 아니거든요, 사실. 그런데 그런 점에서부터 하면 아주 진짜로 어떤 시대착오적인 규제가 있다면 그거는 좀 정비가 필요한 거 아니냐. 심의규제가 특히나 그런 거겠죠. 이런 점에서 놓고 본다면. 과거에 히트를 쳤던 공개 코미디의 코너들, 캐릭터들을 보면 방송 심의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어긋난다거나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그 캐릭터 자체가 사랑스러웠고 대중이 좋아하는 개그 코드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꼭 이 규제가 재밌는 코너를 만드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방해 요인이 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처음에 개그를 짤 때부터 자유로운 사고가 약간 제한이 된다는 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시사나 보도 영역에 있어서는 공공성은 제일의 덕목이죠. 지상파에 있어서. 그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럼 개그 프로에 있어서는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적용될 수 있느냐. 그러면 공공적 개그라고 하는 건 도대체 뭐하냐. 공익을 담보하는 개그. 그러면 그건 오히려 현실 묘사에서 출발하니까 국민적 관심이 집중돼 있는 현실. 그걸 소재로 채택하는 건 얘기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 이상 뭘 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워낙 또 시청자분들의 생각도 다양하다 보니까 지상파에서 해야 되는 개그의 기준에 대해서 시청자분들이 일단 기준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조금만 수위가 있는 개그를 해도 게시판이 난리가 나기도 합니다. 어떻게 지상파에서 이런 개그를 할 수가 있느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가 경쟁이 되겠느냐. 이런 얘기는 나오는 거죠. 알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함께 가야 할 길을 묻습니다. 김종배의 시선집중. 김종배의 시선집중 토요일 코너죠. 토닥토담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MC 장원, 장유미 변호사, 한민 작가 세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주제도 오디오부터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반려인들이 우리나라의 1,500만인 이 시점에 여전히 한편에서는 개를 뜬 장에 키우고 음식 쓰레기를 먹이고 고문과 같은 삶을 강요한 이후에 잔인하게 도사를 해서 취식하고. 식상계 사용 농민의 생존권을 짓밟아 죽이는 만행을 국민 기본권 먹을 권리 강탈할 수 있는 개식용 금지 악법 추진을 중단을 발표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이 동물보호단체와 함께 당정 협의를 열고 개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올해 안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별법 공포 즉시 식용 개 사용 농가, 도축 유통업체, 식당 등은 지자체 신고와 함께 종식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개 사육에서부터 도사회가 유통, 판매가 모두 금지됩니다. 다만 폐업기간 등을 고려해서 3년 뒤인 2027년부터 단속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참 이건 너무나 익숙한 주제여서 수없이 얘기가 됐던 주제이기 때문에 정말로 알곡만 뽑아서 한번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세 분의 견해부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M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지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저는 다른 방송에서도 이런 이야기 나올 때마다 저는 그냥 자신 있게 얘기했었는데요. 저는 강아지를 키우고 있고 고양이도 키우고 있고 굉장히 동물을 사랑하고 그런 사람인데 이 개 식용 금지법은 또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른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다르다고 보시는데요? 일단 사라져가는 사실 음식 문화잖아요. 서서히 소멸해가는 음식 문화인데 과거에는 불편해하는 인식이 없었는데 인식이 바뀌어졌다고 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개를 사랑하고 실제로 키우고 있다고 해서 아직 그 문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고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건 저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더라도 그냥 자연스럽게 선멸하게 놔둬야 되는 거지 법으로 강제할 거냐? 법으로 강제할 수 없는 성질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개를 도축하는 방식에 있어서 비합법, 비위생, 비인도적인 방식이 동원되고 있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그러지 않게끔 만들어가는 것이 우선이지 무조건 무턱대고 금지하는 건 저는 잘못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민 작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같은 입장인데요. 문화심리학의 관점에서 개를 먹지 말아야 된다는 주장에는 일종의 문화사대주의가 개입돼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서양 선진국 쪽에서 개를 안 먹으니까 우리도 개를 먹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약간 이런 시각들이 있는데 그래서 개를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개는 인간의 친구다, 특별한 존재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실제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 중에 많은데 이런 생각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장유미 변호사는? 저도 말씀 들으면서 고개가 끄떡거려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 개 식용을 반대하는 분들은 먹기 위해서 길러지는 개들의 어떤 상태? 굉장히 반동물적이란 반인권적인 이런 표현이 좀 맞지 않으니까 반동물권적인 그런 상황들고 발이 푹푹 빠지는 데서 정말 음식 쓰레기를 먹고 몸이 비대할 때까지 그냥 말 그대로 먹이로 그리고 음식으로 길러지는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상당히 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국제사회에서도 한국은 아직도 개를 먹어라는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어떤 입장을 가질지에 대해서도 정리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저도 최근에 좀 연세가 있는 선배님이시긴 한데 저한테 개, 혀 이러시더라고요. 충청독 분이셨어요. 본인은 개고기를 상당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개, 혀? 충청독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충청독에 개, 혀? 개, 혀? 이래서 안 합니다. 이랬는데 그래서 드시는 분들의 그 기호를 나쁜 것이다. 반도덕적인 것이다. 이렇게 지탄하는 데에는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지만 제도적으로 조금 점검을 하고 갈 필요는 있겠다. 그래서 이 육식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테로를 만들어드리는 것도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M장이나 한민 작가께서는 그래서 한국 고유의 문화하고 설령 그게 문제가 있다면 사멸의 길을 놔두면 되지. 왜? 꼭 서구의 기준으로 맞출 필요가 있나? 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시선집중의 역사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게 초기에 손석희의 시선집중 때 브리짓 바르도와의 인터뷰가 역사에 길이 남는 인터뷰거든요. 하다가 중간에 전화를 끊어버린 그쪽에서 바로 그게 이 개의 식용 문제였어요. 그런데 과거부터 사실 이 문제는 끊임없이 재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탄력을 받지 못하다가 최근에 탄력을 받은 데에는 꼭 어떤 외국의 비판 이런 것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내부의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반려문화라고 하는 것들이 되게 보편화되면서 그렇죠? 반려견 문화가 너무나 많이 확산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외부의 어떤 시선과 이런 것 이전에 국내적인 반발이 더 동인이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걸까요? 그렇게 볼 수 있죠. 아무래도 20년 전쯤에 비해서도 문화가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으니까 그런데 M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문화가 어떤 쪽으로 변화한다고 해서 소수화된 문화가 없어져야 되느냐 억압해서는 안 된다? 네. 금지되어야 되느냐는 건 다른 문제죠. 그건 다른 문제다. 동물을 키워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어떤 동물을 키우든 강아지를 키우든 고양이를 키우든 그 동물을 사랑하게 되면 모든 동물을 다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강아지도 키우고 고양이도 키우고 과거에 새도 키웠던 적도 있고 동물을 워낙 좋아하는데 그래서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 말 타는 장면만 나와도 멋있다는 생각보다는 말 엄청 고생했겠네 이 생각부터 저는 하거든요. 동물을 정말 사랑하시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동물의 감정이입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식용계들을 길러내고 도축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잘못된 방식이 동원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저도 너무 분노하고 있고 이건 반드시 없어져야 될 방식이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걸 규제할 수 있는 법이 생기면 좋겠어요. 오히려 그걸. 네. 그걸 강력하게 단속하고 처벌할 수 있는 법을 강화하는 건 저는 제가 만약에 어디 후원할 수 있다면 후원을 해서라도 지원하고 싶은데 개식용 반대는 다른 문제라는 거죠. 저는 이 이야기 나올 때마다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전국민 간식으로 꼽히는 게 치킨이잖아요. 그런데 수십 년 뒤에 문화가 바뀌어서 닭을 반려동물로 키우는 문화가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치킨을 열심히 먹던 사람들한테 손가락질하면서 어떻게 닭을 먹을 수 있어?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었다 그러면 열심히 국민 간식으로 치킨을 접했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시골에서 닭을 길러본 사람 입장에서 반려닭을 씹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상상을 하시는 형입니다. 아니 어떻게 풍종계량이 돼서 풍종계량이 얼마나 싸나운지 아세요?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되고요. 농담이 아닙니다. 제가 전제를 한 겁니다. 그래서 키울 수 있는 닭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닭을 바라보는 인식이 달라졌다. 그래서 예전에 과거에 치킨을 즐겨 먹던 사람들한테 손가락질할 수 있느냐. 제가 이 폰트에서 저도 같은 맥락에서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이 문제는 관계의 문제로 보셔야 됩니다. 무슨 관계? 그러니까 개와 나와의 인간과의 관계인 거죠. 개가 나의 친구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안 먹는 거예요. 친구니까. 친구를 먹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가 음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먹는 거죠. 그리고 개가 음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남의 친구를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개가 친구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남한테 개를 드시는 분한테 왜 남의 친구를 먹냐고 하셔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관계의 문제고 나의 기준을 타인에게 강요할 수 없는 거죠. 네. 그 문제인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약간 포인트를 달리가죠. 그러니까 개 식용 금지를 법으로 강제를 하면 개 식용과 관련된 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분들의 생계를 보존해 줘야 되는 것도 당연히 법적으로 강구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 육견협회를 반발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여기에 있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법을 잠깐 설명해 주세요. 지금은 법이 대단히 혼재돼 있어요. 개를 다루는 데 있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식품위생법은요. 우리가 먹는 음식 원료에 대해서 딱 열거를 하고 있는데 거기 개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축산법에 개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시행령으로 규정하는 동물이라고 할 때 들어가 있는데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축산법은요. 이 목적 조항에서 가축의 계량과 증식을 위한 법이라고 돼 있어요. 먹는 걸 좀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 양, 염소, 돼지, 사슴, 메추리 이런 동물들이 열거되어 있고 그 밖의 시행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라고 돼 있거든요. 개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멍거도 되는 거구나라는 게 전제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축산물 위생관리법에는 또 개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법이 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도 축산법에서 바로 특별법 제정하고 움직임이 가셔야 되면 개를 빼겠다. 명시적으로 아예 들어가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그래서 여러 포인트들이 있고 또 하나는 육식업계라고 지칭이 되는 개고기를 판매하고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 반발이 엄청납니다. 지금 국회에서 특별법 제정하면 바로 개 300만 마리를 풀어버리겠다. 이러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퇴로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다른 업종, 다른 식당에서 판매를 하시는 품목을 바꿀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금전적으로도 좀 지급을 하는 방향으로 특별법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주제의 시작하면서 제가 워낙 많이 다뤄진 거니까 좀 색다르게 가보자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까? 그럼 제가 지금부터 두 개를 발제를 하겠습니다. 하나는 개 식용 금지에 논거 중에 하나는 개를 사육하는 데 있어서 뭐라고 할까요? 잔악함. 그다음에 도살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잔악함.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한번 이렇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낙지 탕탕이는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냐? 그 말씀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렇죠. 두 종류가 머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낙지 문어 이런 종류. 생새우를 먹는 문어는 어떻게 그러면 이해를 해야 될 것이냐?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굉장히 비인도적인 일이죠. 그러니까 비동물권적인. 그렇죠? 문어가 IQ가 굉장히 높습니다. 얘네들을 산채로 끓는 물에 넣어서 연포탕 이런 거 해먹는데 이것도 굉장히 비동물권적인 행동인 거죠. 우리 M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근데 감정이입의 정도가 다르죠. 그것도 중요한 얘기예요. 개와 고양이 사람들에게 친구로 인식되는 동물과 그렇지 않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거는 먹거리야라고 생각하는 동물들에 대해서 도살하는 방식에 대해서 기준이 달라요. 쉽게 말하면 반려의 대상이냐 아니냐. 이게 기준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개 같은 경우는 아주 오랜 역사를 갖고 인간과 친구로 지내온 동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조금 더 아주 다른 동물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감정이입을 하고 그 숫자 그렇게 감정이입을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죠. 개를 반려동물로 키우고 있는 가구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그거에 따라서 변화될 필요는 있다. 법도. 저는 그 정도까지는 탄력적으로 운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동물을 어떻게 대하느냐의 문제는 중요한 지적이 있어요. 동물보호법에도 우리나라 법체계에서도 이걸 식용으로 삼더라도 이 잔인함의 정도는 최소화하도록 돼 있고요. 독일 같은 훨씬 선진적인 동물보호법을 갖고 있는 나라는 말할 것도 없는데 지금 우리한테 익숙한 이를테면 눈코입을 갖고 있고 내발로 다니는 귀여운 강아지 포유로는 동물보호법에 들어가 있어요. 이를테면 조류 들어가 있고 파충류 양서류 들어가 있고 어류는 들어가 있는데 이 어류에 낙지, 문어 이렇게가 포함된다고 보기에는 좀 다툼 여지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다가가는 심리적인 방향성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낙지탕탕이 저도 먹거든요. 그러면 음식, 접시 안에서 되게 좀 움직임이 있잖아요. 외국인들이 기가 포함된. 움직임이 상당히 많고 상당히 잔인한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평상시에 접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먹거리로만 접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죄책감. 그러면 반려동물은 아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제가 한번 문제 제기를 해볼게요. 이번에 말 그대로 개인데. 유기견이 있습니다. 구출해서 유기견 보호소에서 보호를 하는데 일정 기간이 지르면 어떻게 합니까? 죽입니다. 안락사를 시키죠. 안락사 시키죠. 그러면 그 행위는 정당하고 개를 식용으로 먹는 건 그러면 정당하지 않은 것인가. 두 개를 비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그러면 일정 기간이 지내서 다시 어떤 반려인이 오지 않으면 개를 죽이는 것은 누구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죠. 그런데 법적으로 금지 안 하고 있죠. 그럼 그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런 이분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고기를 드시는 분들 중에서도 반려동물로 개를 키우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먹는 개와 키우는 개가 좀 이분화되어 있다는 생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럼 이분화되어 있으면 식용검진을 할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그 식용으로 키우는 개는 반려동물이 아니라고 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건 사실은 성립이 안 되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제 개를 키우시면 처음에 키우려고 결정을 하실 때 사실 지금 당장의 감정에 치우쳐서 결정하시면 안 되고 이 개와 10년, 20년 함께 해야 할 것을 생각하고 결정하셔야 되는데 순간적인 감정에 결정을 하셨다가 버리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개를 키우시는 분들 중에도 잘못된 인식과 키우는 것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죠. 그분들의 문제점이 좀 더 당연히 같이 지적돼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유기견 보고서에서 일정 기간이 지나고 입양이 되지 않으면 안락사하는 건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이 강아지들을 계속 키울 수가 없기 때문에 새롭게 들어오는 유기견들이 계속 있는데 바로 그 현실적인 문제죠.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안락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개를 그러니까 일부 사람들은 먹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를 도축하는 방식이나 식용 개들에 대해서 길러내는 방식도 굉장히 법적으로 규제하고 단속하고 처벌해야 하는 것과 동시에 개를 입양하는 방식도 더 철저해지고 엄격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개가 함께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유기견들도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저도 개를 먹는 입장과 반려견으로 키우는 입장이 같은 맥락에서 논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이게 개 식용 금지법이라기보다는 사육 방법이나 도살 방법을 관리하는 쪽으로 법이 중위를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개를 키우는 쪽에서도 품종 개량이라든가 많이 낳아가지고 빨리 분양하려고서는 굉장히 잔인하게 뜬장에서 키우고 정말 짝짓기만 계속 평생해야 되는 개들도 있고 이런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기견 보호소에서 안락사되는 강아지들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고 개를 식용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다. 이렇게 다르게 바라보니까 좀 더 민감하게 개 식용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안락사에 대해서 강아지들을 키우시는 분들도 굉장히 가슴 아파하거든요. 그런데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약간 얘기가 확대가 되는 거지만 개 말고 소싸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물보호단처럼 이런 데서 소싸움을 금지해야 된다고 하면서 아주 목소리를 지금도 높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인위적으로 소를 포악한 성질로 만들어서 싸움을 시켜 피를 철철 흘리면서 싸우게 해야 되느냐. 인간의 탐욕 때문에. 그 제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맥락에서 놓고 본다면 개 식용을 금지하는 것이 인간의 친구이기 때문에. 가치관은 반려동물이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 차원에서 접근을 한다면 안락사를 시킨다는 이런 것들이 다 포괄돼서 종합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개 식용 금지라고는 말 그대로 그 한 단면만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락사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데라고 하는 문제에 대한 답이 나오지 않는 거잖아요. 또 이렇게 사실 속도를 내서 특별법이 움직임이 있는 거는 김건희 여사의 의지와도 또 무관하진 않아 보이기도 해요. 워낙에 반려견, 반려묘 많이 키우고 공식석상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민주당에서 발의한 것보다 또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안이 어쨌든 더 맞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숫자적으로만 따져봤을 때. 이런 여러 또 정치적인 맥락도 있는 논란의 소지가 있는 특별법인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개를 그렇다면 좀 양성화하고 도축의 방식에 대해서 잔인성을 낮추기 위해서 법에 이걸 담는다고 하면 그게 또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대한민국이 법으로서 이것을 양성화하고 있다는 게 전제돼 버리는 거라서 국제사회의 지탄이랄까요? 이런 또 불편함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더 늘어날 수도 있어. 전통적으로는 아까 브리즈바로우에서 잠깐 얘기를 했지만 막 개식용문회라고 했더니 노인어로는 고유를 어떻게 하는데? 푸아그라가 뭔데? 이렇게 반박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어떤 식문화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고유한 문화다. 그거를 가지고 어떤 정답이 있는 기준을 가지고 잣대를 들이대는 것 자체가 폭력이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은 그거와는 차원이 약간 다른 문제죠. 뭐냐면 개라는 존재가 인간에게 무엇인가? 라고 한 아까 M장이 이야기했던 그렇죠? 그런 점에서 놓고 본다면 사실은 이거는 다른 차원으로 이야기가 풀어져야 되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법으로 저는 금지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러면 개라는 존재는 무엇인가가 돼버리면 다른 문제까지 같이 아울러야 된다. 아까 그래서 안락서 얘기를 했던 것도 결국은 그런 문제인데 불거진 현상에 대해서만 땜질하는 식으로 가버리면 안 되는 부분 아니냐. 이런 문제를 한번 제기하고 싶어서 잠깐 조금 전에 그런 문제 제기를 했던 거고요. 본질적으로는 지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문화의 영역인데 법이 개입할 수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본질적인 문제가 있죠. 그런데 한편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이 개입해서 문화의 변화의 속도를 올릴 수는 있다. 그게 법의 기능이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긴 있거든요.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방향이 맞는 방향인가? 문화의 구성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가는 아무도 물어보지 않은 것 같아서. 개시경 하시는 분들이 제주방에 거의 없을 정도로 지금 사멸해가고 있는 문화거든요. 자연스럽게 시장 권리가 수요가 줄어들면 공급도 사라지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의 사멸해가고 있는 건데 이렇게 다시 또 굳이 이 시점에서 이 이야기가 나와서 논란이 되는 것에 대해서 좀 의아한 부분이 있죠. 그런데 이건 다른 얘기이긴 한데 제가 얼마 전에 구로 가리봉동 시장을 갔는데요. 거기에는 중국분들도 많이 계시고 해서 그런지 식당에 대단히 크게 메뉴로 개전골 이래서 팔고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서울 한복판에서 이렇게 판매하는 곳들이 있구나라고 또 생각을 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개시경금지법 이거에 대해서는 여야가 지금 차이가 없는 거죠? 네. 그 부분은 더 속도를 내고 의지를 갖고 추진하겠다고 하는 건 아무래도 집권 여당이고요. 특별법 제정도 농식품부에서 주무부처로서 좀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이걸 당론으로까지는 아니지만 몇몇 의원들이 개시경에 대해서는 금지해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법을 좀 손질하고 60억 개에 대한 지원책 동시에 마련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한 입장은 나와 있는 상황인데 다만 그렇다면 안락산이 이런 사실상 법의 테두리가 좀 조율하고 있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깊은 논의가 최소한 국회 차원에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세 분이 공의 지적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일사천리로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최소한 어떤 사회적 논의나 이런 것들이 별로 진행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쫙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지적은 세 분이 공의 똑같이 하시는 것 같네요. 그럼 좀 사회적 논의라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문화를 법으로 규제하는 것 자체가 맞느냐부터 논의가 시작돼서 그렇다면 놓치고 있는 다른 부분은 없는 것이냐. 이런 좀 다양한 이야기를 오늘 나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동물권 주장하시는 분들 동물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겪는 여러 가지 갈등 모순 그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강아지 고양이 좋아하면서 돼지고기 팔아서 먹고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매일 돼지고기 썰고 집에 가서 강아지 입보하고. 애완돼지가 있긴 있더라고요. 있어요. 이만한.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저한테 그럴 수 있죠. 강아지 고양이만 귀엽고 나는 돼지 키우고 있는데. 남의 친구를. 개 고양이만 사랑하시느냐. 그건 아까 우리 M장이 이미 답을 내려줬잖아요. 그건 친구가 아닌다. 그러니까 감정이 대상이 아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기준을 남에게 강요할 수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지지도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배의 시선집중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이 아니라 내일 아침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BC 개편에 따라서 김종배의 시선집중은 주 7일 방송이 됐습니다. 내일 아침 7시 5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